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K-SHIELD 주니어 최종 프로젝트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봤던 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번 일요일날 저희가 K-SHIELD 주니어 최종 프로젝트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가단으로 갔는데 정말 잘했어요. 약 한 4개월 정도에서 5개월 동안 한 3개월 정도는 강의를 듣고 나머지 한 1개월 반 정도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동안에도 이거는 바로 상용화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평가단을 보면서 또 저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옆에 평가분들이 또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누군가한테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프로젝트 또 B-OB도 있을 거고 K-SHIELD도 있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서 이런 최종 프로젝트 평가, 채용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평가단 쪽에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평가했던 부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팀원들이 어떤 일정들, 자기가 정해놓은 일정들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할 때는 그런 장표들이 조금 이제 많이 생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이제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팀원들에 의해서 어떤 참여 비율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멘토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받아봐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은 팀원들에 대한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는 것이 혼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팀원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한 프로젝트 같은 건 좀 커요. 덩치가 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나 그럴 때도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들이 어떤 업무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비율들을 가지고 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한 4명이 참여를 했는데 한 명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참여만 한 거고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팀 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낮게 줬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겠지만은 목표한 바 추진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반 아니면 이제 두 달 동안에 이제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 이제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해다 하다 보니까 변수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최선을 다했는데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평가가 끝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빠빠이 할 수가 있거든요. 팀원들이 모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어떤 팀원들은 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팀원들은 너무나 많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쳐서 다시 좀 쉬고 싶은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많은 교육들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나 또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력서에 가지고 갈 것이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냈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이제 못다한 것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것들을 다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후에 추진 계획들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는가? 혹시요? 그래서 1등을 하지 않아도 조금은 아쉽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 것은 뭐냐면은 이 과정 자체가 취업이거든요. 1순위 목표가요. 그래서 취업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그 목표에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모예킹 장기과정 같은 경우나 여러 장기과정들에 많은 사람들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분들은 거의 10%도 안 돼요. 자기가 목표 한번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실무자들이 멘토로 또 이렇게 한 분씩 멘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멘토분들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케이실드 주니어 제가 최종 프로젝트를 봤을 때 거의 개발을 많이 했어요. 개발이 그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결과들을 내기에는 이제 어떤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보완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시켜코딩에 대한 어떤 학습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개인정보 배시페라 그런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취약점 분석 도구에 대해서 정말 오픈소스를 자동화 분석 도구를 만드는 거나 이런 모든 개발 과정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말로 이제 창업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거를 조금만 더 다듬으면은 뭐 할 수 있을만 하겠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그러한 프로젝트를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는 이 시장 분석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들이 있고 벌써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든 것들을 사용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도구를요. 그래서 이전 도구들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전 도구들에서 해내지 못한 것들을 현재 우리가 만든 도구에서 이 정도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좀 더 더 이제 뭐 패턴들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유연하다거나 아니면은 요 결과들에 내했던 것 좀 더 더 사용자들한테 관리자들 보통 이전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자들인데 관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게 편안한 UI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가지들이 이제 질문사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앞에는 저희들이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그런 차별화 정말 이 도구들 내가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도구들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도 명확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교육대 쓰는 거냐 아니면 정말 실무자들이 쓰는 거냐 아니면 이제 모의해킹 치약점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쓰는 거냐 아니면 혹은 뭐 실무자들이 바로 쓰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그러한 대중들이 어떤 교육 목적이나 어떤 학습 목적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이냐 보안의식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냐 이런 여러가지 명확한 것들이 정해져야만이 요거 도구들에 대해서 차별화도 나올 것이고 여러가지 접근성이나 그런 편의성 접근에 대한 편의성 같은 경우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선정을 했나 요게 아마 좀 큰 점수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잘 표현하고 잘 전달을 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모든 분들이 교육도 잘 받고 또 그 안에서 멤버에서도 더욱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개발을 이제 주도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를 어느 정도 딱 보더라도 아 정말로 노력을 했다.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표만 봤을 때는요. 근데 요것들을 이제 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시간들은 뭐 15분 뭐 1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장표들을 잘 표현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담자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왜 선택을 했는가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 명확 그 대상들을 뭐를 해서 내가 이런 기술들을 이 안에 녹였다라는 것들 그리고 기능 구현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용어들을 쓰고 어떻게 이제 흐름도 그 개발에 대한 어떤 흐름도들을 직접 자기가 그려가지고 그것들을 표현을 했냐 이런 것들도 큰 전술에 이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전달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정말로 그 기술 그 장표에 나와 있는 어떤 자기가 꼭 표현을 해야 하는 그 기술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전달을 잘 했는가 이런 것들도 점수에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이 됐나 아니면 특히 이제 마지막에 동영상 시헌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를 짧은 시간 동안에는 동영상 시헌을 준비하는 것을 좋은데 이 동영상 시헌을 할 때도 자신이 이제 캡쳐를 할 거 아니에요. 동영상 캡쳐를 할 때 그 해상도나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표라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평가단들만 보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다른 팀들이 했던 것들도 보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발표를 할 때도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그런 목소리나 그런 것들도 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도 그 사람들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속도들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헌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해상도를 너무나 높이다 보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 글씨가 전혀 안 보이거나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론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상도나 속도들 같은 것도 충분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이 조금 넉넉하다면 직접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시연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실드 주니어라는 그 평가단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어떤 것들 프로젝트를 회사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를 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목표에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